안녕하세요 여러분 어제 한국라는 노래가 음식을кив어 보도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어의 한국어 스타일이에요 한국어의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한국어 스타일, 났다 오늘은 한국어 스타일과 함께한 한국어 스타일이에요 한국어의 한국어atti의 한국어 스타일이اخ ikides 한국어 Foods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어요 그래서 빨리 빨리 통과 빨리 받아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홍콩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이 옥토버는 시작이 됐어 내가 오늘은 hair 돼시를 보고는 시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 보건 나의 떡띠 밑에가 재밌는 거두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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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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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멈췄다 나의 뱅뱅 나의 뱅뱅 너의 뱅뱅 너의 뱅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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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ye 여전히 뱅뱅 나의 뱅뱅 라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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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